새거고 무상 예의수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보내면 비용은 안 들죠 저한테 하면 이제 비용도 들고 파손됐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다 감안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올까요 제가? 예 아 보드를 빼자 나서를 십자호 모양으로 파놨는데 드라이브를 어떻게 넣으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? 얻어 걸렸네 지금 다행히 쿨러랑 칠퉁이 떨어졌어요 확실 보이시죠? 아 예 살짝 보이네 문제 없을 것 같은데? 좋아 좋아 느낌 좋아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CPU 램 그래픽 컷 원래 불이 들어오는데 꺼져야돼 들어왔다 꺼져야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화면 나오네요 네 아 아 여기 설치료가 쉬웠던 도구가 있나 아 아 좋아 됐어 조립은 다 끝났고요 아 화면 나오네요 부팅 됐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감사합니다 가르쳐요 예예 Notre Dame 수다